3. 수집광 가족 수집이란 별난 취미가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를 모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표, 구두, 시계, 청바지,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책, 미니향수 등 사람들이 취미로 모으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 4.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나중에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5. 우리 가족 모두 조금은 별난 수집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거의 30년 동안 올림픽 기념주화와 메달을 모으셨다. 지금까지 수집하신 기념주화와 메달의 수가 천 개가 넘는다. 5.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전일 뿐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보물들이다. 6. 아버지는 이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림픽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모으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림픽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하고 싶다고 하셨다. 6. 올림픽이 4년마다 계속 열리는 한 우리 아버지의 올림픽 사랑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7. 조용한 성격의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신다. 8.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때는 여행을 가신다. 9. 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오시면 꼭 사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티스푼이다. 10. 무겁지도 않고 많이 비싸지도 않은 이 물건이 어머니가 즐겨 모으시는 것이다. 11. 그래서 우리 집 부엌 장식장에는 어머니가 여행 때마다 사오신 세계 각국의 티스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11. 작은 공간이지만 세계가 한 곳에 모여 있다. 12. 고등학생인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다. 12. 자동차, 배, 비행기, 기차 모형 등 뭐든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13.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만든 미니어처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14. 나무나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로 만든 곤충, 사람, 동물, 자동차, 유명한 건물 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14. 작은 것들을 한 대 모으면 마치 소인국 같다. 15. 남동생은 한 번 이 작은 세계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5. 대학교 4학년인 나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늘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16. 이 수첩에는 작지만 나의 소중한 기억들이 수십 장의 티켓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16. 나는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을 보고 나면 그 티켓을 버리지 않고 수첩에 붙인다. 17. 그런 후에 티켓 옆에 누구와 언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는다. 18.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의 소중한 느낌과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수첩에 남게 된다. 19.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19. 기차, 배,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 산 표를 버리지 않고 여행 날짜에 맞추어 수첩에 꼼꼼히 붙여놓는다. 20. 표를 보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0.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21. 수첩에 있는 여러 장의 표들을 보면서 내가 발을 옮겼던 장소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더 즐거운 일이다. 21. 이렇게 모은 티켓들이 열 권의 책이 되어 내 방 책상에 놓여 있다. 22. 책상에서 손을 뻗으면 나는 금세 나의 추억과 만날 수 있다. 23. 무엇인가를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를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24. 하지만 모은 것들을 통해 지금 현재의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닐 것이다. 23. 수집광 가족 24. 수집이란 별난 취미가 아니다. 24.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를 모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25. 우표, 구두, 시계, 청바지,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책, 미니향수 등 사람들이 취미로 모으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 25.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26. 또 나중에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26. 우리 가족 모두 조금은 별난 수집광이라고 할 수 있다. 27. 아버지는 거의 30년 동안 올림픽 기념주하와 메달을 모으셨다. 27. 지금까지 수집하신 기념주하와 메달의 수가 천 개가 넘는다. 28.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전일 뿐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보물들이다. 29. 아버지는 이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림픽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모으신다. 29. 그리고 언젠가는 올림픽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하고 싶다고 하셨다. 30. 올림픽이 4년마다 계속 열리는 한 우리 아버지의 올림픽 사랑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31. 조용한 성격의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신다. 31.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때는 여행을 가신다. 32. 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오시면 꼭 사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다. 33. 그건 바로 티스푼이다. 34. 무겁지도 않고 많이 비싸지도 않은 이 물건이 어머니가 즐겨 모으시는 것이다. 35. 그래서 우리 집 부엌 장식장에는 어머니가 여행 때마다 사오신 세계 각국의 티스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35. 작은 공간이지만 세계가 한 곳에 모여 있다. 36. 고등학생인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다. 37. 자동차, 배, 비행기, 기차 모형 등 뭐든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38.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만든 미니어처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다. 39. 나무나 플라스틱. 39. 그리고 종이로 만든 곤충, 사람, 동물, 자동차, 유명한 건물 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40. 작은 것들을 한 대 모으면 마치 소인국 같다. 41. 남동생은 한 번 이 작은 세계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41. 대학교 4학년인 나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늘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42. 이 수첩에는 작지만 나의 소중한 기억들이 수십 장의 티켓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43. 나는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을 보고 나면 그 티켓을 버리지 않고 수첩에 붙인다. 44. 그런 후에 티켓 옆에 누구와 언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는다. 45.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의 소중한 느낌과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수첩에 남게 된다. 46.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47. 기차, 배,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 산 표를 버리지 않고 여행 날짜에 맞추어 수첩에 꼼꼼히 붙여놓는다. 47. 표를 보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48.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수첩에 있는 여러 장의 표들을 보면서 내가 발을 옮겼던 장소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더 즐거운 일이다. 49. 이렇게 모은 티켓들이 열 권의 책이 되어 내 방 책상에 놓여 있다. 50. 책상에서 손을 뻗으면 나는 금세 나의 추억과 만날 수 있다. 51. 무엇인가를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를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51. 하지만 모은 것들을 통해 지금 현재의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닐 것이다. 51. 무엇인가를 모은 것이다. 52. 보기도 하자؟ 52. 보기도 하자 53. 보 Unit 5 53. 보 Ken K 54. 보기 physicians 61. 보기 bestimm은 과거ología 올림픽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모으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림픽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하고 싶다고 하셨다. 올림픽이 4년마다 계속 열리는 한 우리 아버지의 올림픽 사랑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조용한 성격의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거의 30년 동안 올림픽 기념주하와 메달을 모으셨다. 지금까지 수집하신 기념주하와 메달의 수가 천 개가 넘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전일 뿐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보물들이다. 아버지는 이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때는 여행을 가신다. 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오시면 꼭 사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티스푼이다. 무겁지도 않고 많이 비싸지도 않은 이 물건이 어머니가 측정된다. 3. 수집광 가족 수집이란 별난 취미가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를 모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표, 구두, 시계, 청바지,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책, 미니향수 등 사람들이 취미로 모으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나중에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 가족 모두 조금은 별난 수집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